결정이 힘들 때는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면 기쁠 일입니다 왜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기쁜 일입니다 거기다가 그냥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러니 그 성공한 모습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기근 상황입니다 굶어 죽을 상황인데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넉넉한 곳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쁜 일입니다 전혀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조건으로는 애굽에 가는 것이 다 오케이입니다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잖아요 욕심과 두려움 이런 걸로 살지 않냐고 편함, 쉬움 이것이 그에게 끌려가는 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 붙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랬는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한 불순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할아버지 한번 보십시오 갈대야 우루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도착했던 것이 가나안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야기인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임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임하나? 임합니다 그랬더니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일종의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는 불신앙이지 이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기근을 당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야기인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더니 회색적인 믿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에는 안 갔지만 국경선쯤 되는 블레셋의 그랄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쪽 순종이죠 그렇지만 애굽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도 큰 어려움을 당하죠 아버지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아내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살았고 그럼 빨리 와야 되는데 거기 죽치고 있다가 우물파면 빼앗기고 우물파면 빼앗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르호봇 그래서 넓은 땅을 차지했다 그래서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시하십니다 다시 가난 가라 그래서 가난 땅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땅이 부엘세바인데 거기서 맹세하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어떤 역사적인 장소는 어디냐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가난 땅에 정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경험 아버지 경험 다 내용이 뭐예요 기근이죠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애굽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 갔더니 할아버지도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도 문제가 생겼고 지금 본인도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근이잖아 이것도 기근일 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종의 이것도 불신앙이 아닌가 불순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새벽에도 살피지만 이사회 31장 1절 같은 데 보면 애굽을 세상으로 치잖아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슬 찐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문제는 해결돼서 애굽 가는 것이 좋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건 갈등이 생기는 문제고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문제 해결 그러면 그냥 세상 방법들 하면 다 돼버려요 그렇지만 신앙인이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인가 이거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결정이 힘들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결정이 힘들 때 결정이 아주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무조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의 아버지가 만났던 장소죠 부엘사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정이 힘들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야곱이 그랬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위를 이끌고 떠나 부엘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만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도권 가지고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목자와 양이다 목자는 누굽니까?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양은 뭐예요?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끄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10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이고 나는 따라가는 양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그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가지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더니 주님께서 임제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배가 왜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능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가도 된다 2절 3절 보니까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도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국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의구점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나 언제는 애국 가지 말라더니 또 지금부터 애국에 가라 그러시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국에 가지 말라 그랬던 이유는 뭐예요? 애국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국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갈 때 애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애국 가도 된다고 왜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애국을 사용할 거야라고 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애국은 의지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을 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애국을 가는 행동같이 보이지만 동기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애국 가는 것과 애국을 의지해서 애국 가는 것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국을 가게 될 때 애국은 사용 대상이 되는 거지 의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말씀 앞에 서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는 것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하는 것 그래서 저는 말씀 앞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이순신 그럼 외우기 좋잖아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이렇게 신뢰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성교할 수 있죠 이런 걸 맡기면 안 되죠 내가 하는 거잖아요 순종해야죠 안 하면 불순종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만 하십시오 순종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야죠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고 맡기면 안식이 되고 안식하면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완성하셔요? 내가 신뢰하게 될 때 맡겼을 때 안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존중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것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큰 낭패이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앞에서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순종의 영역이죠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신뢰의 영역이잖아요 명확히 나눠집니다 할 수 있는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할 수 있죠 이거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순종해야죠 물 채웠어요 갖다 주라 이건 신뢰의 영역이 아니에요 해야죠 갖다 줬어요 순종하고 순종했어요 이거 순종의 영역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해요? 우리가 마술사예요? 우리가 속임수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하는 일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맡기는 거죠 그랬더니 물로 포도주 된 것을 맛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찬미하고 믿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순종의 영역에서는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맡기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병이 났습니다 질병의 영역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되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뢰하면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5장 14절 같은 데 나오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병 간단한 병도 있지만 죽을 병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라는 것은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은 진짜 기름일 수도 있지만 의약품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건 순종의 영역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목회자 불러오는 거 목사 불러오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주의 이름을 가지고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해야죠 이거 기도 요청해야 되고 기름 바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는 게 문제죠 기도는 순종의 영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뢰의 영역이 뭐예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죽을 벽에서 살게 만들고 그를 건져주시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요 이건 신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딱 두 가지 하면 된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고 그럼 주가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야곱의 케이스를 놓고 보십시오 야곱한테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순종의 영역이죠 가잖아요 부의 새벽까지는 아마 걸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수레를 타고 애곱으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확실하니까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그래 애곱에서 수레 왔다니까 타고 가자 자영 타고 가자 그러면서 편안하게 애곱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공황장애에 있는 분이 한 두 분이나 계세요 가까이도 보고 했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공황장애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래요 호랑이 한 마리가 내 앞에서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거래요 상상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진대요 여러분 사파리 같은 데 유리로 된 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호랑이 가까이 가서 보면요 진짜 겁이 납니다 이걸 쫙 버리면 겁이 나고 소리 지르면 진짜 정신이 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리판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가 내 눈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못 견디겠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스같이 있는데 이렇게 좁은 데 못 있고 맨날 문 밖에 있다가 공황장애면 뛰쳐나가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심해서 방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라고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요 주와 함께라면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주와 함께라는 찬양이 있죠 그거 부르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러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확 다가온 거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지금 한 두 달쯤 됐는데 거의 다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 밖에도 못 나간 지 몇 년 됐는데 드디어 집 밖에 나갈 수 있고 이제는 사람과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의 영역이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 믿고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거겠죠 이건 또 신뢰의 영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놓고 볼 때 애굽에 내려가는 건 순종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너를 반드시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나중에 알리겠지만 430년 이후에 출애굽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까지 순종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않은 것도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는 것도 순종할 수 있죠 그렇지만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해요? 43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건 신뢰의 영역이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이 앞부분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여기까지는 순종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큰 민족 만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뢰의 영역이지 이걸 자기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야지 전진이 있습니다 순종해야지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 순종의 영역이 순종이 커지면 순종의 영역이 점점 커져요 신뢰의 영역보다 침범해간다고 천국은 침로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커진다고 지금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가난한이 신뢰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믿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순종하고 건너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가난한이 순종의 영역이지 신뢰의 영역이 아니죠 점점 커지는 거죠 지금 70명입니다 나중에 장정만 60만 200만이 됐습니다 200만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신뢰의 영역이었지만 실제로 순종이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 순종의 영역이잖아요 이미 됐잖아요 그 다음엔 더한 것들이 있겠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 되는 거 그럼 그 다음에 신뢰의 영역이겠죠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만 순종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신뢰의 영역을 향해서 침로하는 자 천국으로 침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커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제가 과거에 많이 들었던 조크인데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엉터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좀 육적인 기도가 있죠 엉터리 기도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복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를 해도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거 계속 한다는 건 좋은 거 아니죠 욕심에 근거한 기도니까 믿음이 어렸을 때 한두 번 하는 거야 문제없겠지만 이 사람은 초지일간의 은사를 받았는지 10년 동안 매일 아침 깨서 하는 기도가 뭐냐 복권 당첨되게 해 주세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그랬더니 이 기도를 들어도 하나님이 좀 부담스럽죠 엉터리는 엉터리인데 너무 초지일간을 하니까 성실하게 하니까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년을 외쳐봐요 부담스럽지 그래서 드디어 10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성으로 들려줬대요 야 너 진짜 이상한 기도를 10년 동안 하니 참 이게 이상하다 너 진짜 그렇지만 10년 동안 초지일간으로 변화 없이 계속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나도 너에게 부탁 좀 하나 하자 내가 혹시 들어줄지 모르겠는데 복권 사가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권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복권 사는 건 뭐예요? 순종의 영역이죠 당첨되게 한다는 거 혹시 이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신뢰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도 없이 마지막 신뢰의 영역에서만 뭐 달라달라 하니 이게 될 리가 없는 거겠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죽어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신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할 수도 없는 거죠 오병의 기적도 그거 아니에요 순종의 영역이 뭐예요? 사람들 안 치게 만드는 거 안 칠 수 있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갖다 줄 수 있죠 순종의 영역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남장은 오천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 남게 만드는 건 그건 예수님의 영역이고 신뢰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순종과 신뢰 이게 항상 우리 두 가운데 있다니까요 순종할 건 순종하시고 신뢰할 건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한기상 18장에도 엘리야 우리 금요철에도 살피지 않습니까? 그때 바을과 아사라의 선이자 850대 1로 싸움을 벌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순종의 영역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습니다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것까지 하나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죠 지금도 가정재단,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가정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그렇지만 불을 내리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기름 부음이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뢰 영역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겉에 있는 도랑이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영역에서 주님이 불을 내려 주시잖아요 그냥 불을 내리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신뢰 영역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 번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두 번 순종하면 역사가 벌어지고 세 번 순종하는 걸 보통 기적이라고 해요 한 세 차례 정도만 순종해보면 이게 폭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나중에 내가 감당 못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신뢰 영역이었던 것들이 다 내 삶의 영역이 돼버린다니까요 순종의 영역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하라 그러는 게 그 얘기죠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딱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무조건 하는 겁니다 충성 다해서 순종 할 수 없는 것들 신뢰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기를 바랍니다 그럼 팁으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씀 앞에서 순종과 신뢰가 있을 때 순종과 신뢰를 이순신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말씀 앞에서 이순신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이순신이에요 순종이나 신뢰 그럼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째는 엄청난 번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옆에 순종하고 신뢰했을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결과 번성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가족들 갔는데 70명 명단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4명의 아내마다 자손들 나온 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8절부터 2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첫 번째 아내가 레아잖아요 레아 밑에 자녀 15절 보니까 33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이었던 아내가 실바죠 실바 안으로 처부를 준 거 실바 밑에 18절 보니까 16명 그러니까 레아 그룹의 숫자가 49명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있죠 라헬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라헬 밑에는 22절 보니까 14명 그 다음에 라헬도 자기 여종을 처부를 줬죠 그게 빌한데 7명 그래서 총 합치니까 70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0명이 지금 애굽을 향해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것이 4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명이 됐어요? 민숙이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를 두 배로 쳐야 되고 아이들까지 노인까지 합치니까 보통 200만이라 그러죠 70명이 어떻게 200만이 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이런 번성을 주시더라 이런 거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70명에서 저는 200만으로는 안 치고 60만으로만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이게 두 배수 되는 거잖아요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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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년 동안에 이렇게 배수가 되는 걸 보니까 2에 13승이더라고 두 배를 13번 하면 60만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3년 걸리더라고 33년 33년마다 두 배가 되는 거예요 70명에서 140년 되는데 33년 걸리고 그 다음에 140명에서 280명 되는데 80명 되는데 또 33년 걸리고 그렇게 계산하면 보통 60만 이상 되는 200만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출입기 1장 7자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번성하는 목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32년 되니까 70명이 200만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1948년도에 정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2천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 2천만 동포들이여 이런 게 나와요 2천만 그래서 제가 봤어요 그럼 4천만이 되는데 몇 년 걸렸나 보니까 1983년도가 4천만이더라고요 계산해서 3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거지만 2천만이 4천만 되는데 35년 만에 두 배가 됐다고요 지금은 애를 안 나니까 지금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만들어주시니까 두 배씩만 돼도 두 배가 되려고 그러면 애 세 명에서 한 3.5명 정도 나면 두 배씩 늘어나요 애 낳다가 죽은 거 아니잖아 애 낳고 또 살아있으니까 3.5명 정도 나면 두 배씩 늘어난다고 그게 35년 단위로 이게 13번만 반복하면 200만 정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죠? 인생에서 딱 한 거 생각하지 말고 잠깐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가 있으면 그때는 때가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성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욕심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신뢰하는 하나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말씀 앞에서 이렇게 순종과 신뢰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볼 때는 인생에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나쁜 일들이죠 나쁜 일들 그런 것조차도 합력화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70명이 왔는데 이들이 애국에 와가지고 43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430년 언제냐 2021년 빼기 430하니까 1591년 그랬죠 1592년 임진왜란 때라니까 임진왜란은 바로 전에 황윤기라고 김성길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을 때가 1591년이에요 그때부터 지금이라고 하면 까마득하게 옛날 얘기 아니에요 임진왜란인지 상상이 갑니까 그때부터 어느 나라에 살았다 그러면 동화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동화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애국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혐오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직업이 뭐예요? 목축이죠 그런데 애국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서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해야겠다 하찮게 해야겠다 아주 싫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서를 보면요 애국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낮게 부르는 이름이 하비루예요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은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하비루라고 부른 것을 나중에 전경에서는 뭐냐 히브리가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히브리사 할 때 히브리의 뜻이 뭐냐 하면 목축하는 천한자들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도 일제시대 같은 때 우리 한국사람들 조선진 그러면서 천하게 불렀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그러면서 이렇게 천하게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타이틀이 된 거죠 초대교회도 그리스도인, 사동전 보세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뜻이었다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채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을 하찮게 불렀던 게 하비루, 히브리라고 히브리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이 돼버리죠 왜요?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됐거든 섞여 살면 다 동화되버렸을 거 아니에요 430년이면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하찮게 여기고 혐오한다고 그래서 나일강이 있으면 나일강 북동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난 쪽에 가까운 쪽이 고센이거든요 거기에 모여 살게 됐다고 그러니까 동화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출애굽 하자 그럴 때 호적도 살 것도 없죠 그냥 같이 가자 그러면 우르르 가버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일만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좋은 곳으로 변화가 된다 여러분 있습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이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 읽어봅시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위를 이끌고 만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소서 애국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샌땅에 살게 되리이다 우리가 배척당하고 우리가 가증하게 여김당하고 하찮게 여김당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니까요 우린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해요 나중에 출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올라와서 막 학대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임진왜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국에 살았거든요 그럼 애국사람이죠 거의 애국사람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지금도 430년 전에 어디 유럽 같은데 이민 가서 살았던 사람이 돌아오면 돌아오겠어요? 한 100년 된 사람들도 고려인 그리고 조선족 그래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잘 안 오죠? 미국 가서 한 60년 된 사람이 그 자손들이 돌아오면 돌아오겠냐고 그런데 430년이라고 해요 돌아왔던 이유가 뭐죠? 학대하니까 핍박하니까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애국이 지긋지긋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뜻이에요 지긋지긋하니까 떠나기 쉬운 거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평탄하게 있는 것이 지긋지긋해져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함도 은혜예요 지긋지긋함도 은혜라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분이잖아요 애국을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애국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잖아요 필요할 때는 70명을 200만이 되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인큐베이터 같이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니까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거죠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비유도 보십시오 최악이 뭐예요? 외국 나가서 망했죠?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대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보면 주님 해도 해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지 먹는 밥도 없어가지고 굶어야 됩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가 계속 있었으면 왔겠어요? 거기 계속 머물러서 돼지하고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딱 끊어버릴 때가 있다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돌아오지 우리는 쥐열멤매 있으면 안 와요 돼지밥 먹고 거기 앉아 있지 여러분 혹시라도 돼지밥 끊어지는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들로 송아지 잡고 환영해 주는 아버지가 있다고 엄한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요 돌아오십시오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제대로 풀리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 어려워요 결정도 어렵고 다 상황이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무조건 예배해 드리십시오 예배해 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무조건이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돼야 돼요 말씀 앞에서 이순신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결과 몇 가지 보여줬죠? 결과가 잘 돼요 오히려 정방향으로 가는 것은 번성해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습니다 순종과 신뢰가 있는 믿음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일상 전화하겠습니다